핵물질 목표 2장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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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且 으ых! 으으? эwr! 미션 목숨과 방탄소년단. 전대원, 대기를 파괴했다. 전대원, 대기를 파괴했다. 폭발 때문에 적 주위를 끌었습니다. 코니 지원이 갑니다. 대위님, 아직도 방사선이 안 잡힙니다. 쏙, 가자. 뭐 있나? 아니, 코니 집도 뭐 없어. 방사선 물질이 없다면 놈들이 뭘 찾는 거죠? 계속 확인해봐. 옥상의 적을 조심하십시오. 이건 본격적으로 하시겠죠? 제가 만든 구조를이ligh에 하는 것들이 그렸습니다. 이 analyt과 prime선 물집이 못 manos 군으로 침범입니다. 안 설치 중단을 설치했다. 이것은 ape rode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항공원에 많은 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장공의 코니 무장 헬기다. ATV 차지. 마지막 헬기가 보인다. 확인 처리해. 헬기를 거의 잡았다. 기관총을 단 장갑차가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공항 이곳이 용기 보인다. 지은. ние 기춘kun이 찾 Andrejus. 비용 탕져. 공군이 남각이 길게 대단하십시오. 공군이 남은 주택의ons. 공군이 함께 들어갑니다. 공군이 남은 제 차례가 있습니다. 연구 Aziris. 지은. 공군을 모으고 있는 장소에서 발송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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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로프가 고농축 살인 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확보했나? 난 나클로프 쪽으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척을 만날게. 가스터비아 군사기지로 가려고. 오로지 코스터내 또 러시아라. 물음꾼들이라 그 정도 활약은 없을 텐데. 같은 편이야. 우리 전우를 공격. 거짓말. 가스터비아 군사기지로 가려고. 가스터비아 군사기지로 가스터비아 군사기지로 가려고. 안에서 보자고. 안에서 보자고. 나클로프가 필요하니. 필요하면였다. 봐라. 지상에 해방은 부한이 있다. 자세히 볼게. 타워의 저격수 발견. 공격할 거면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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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사일에 접근만 하면 해제할 수 있을 거야. 발사대가 이 문 반대편에 있어. 알겠다. 잠겼다. 열어볼게. 잠깐만. 전대원 미사일을 독에 찾았다. 단두에 화학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 반복한다. 미사일에 화학 단두가 장착되어 있다. 세브랑 다시 말해. 야이 진작. 열렸다. 이쪽이다. 가자. 다다비스의 질사 아프다. 아악! 클리어. 미사일. 놈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거야. 제기를. 제로식스. 들립니까? 응답하십시오. 들린다. 코리가 마카로프의 화학 무기를 탄두에 넣어서 곧 쏠 겁니다. 미사일. 국기가 다 우리 국기야. 너희한테 덮어씌우려는 거야.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화학물질. 이 미사일에도 있어. 봐라. 너희 미사일이다. 해제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컨트롤 박스를 써. 같이 해야 돼. 들어왔다. 프라이스. 최대한 빨리 컨트롤러를 써. 됐다. 대기해. 너무 늦었어. 발사는 못 막아. 뭐? 방풍문을 닫고 폭발시킬 거야. 그럼 펑커에 격리하는 건가? 그래. 지면으로 가서 방풍문 컨트롤을 찾아서 타다. 그럼 너는? 반전한 위치에서 최대한 발사를 늦출 거야. 가. 빨리. 거리다. 빨리 교전 준비해. 최대한 발사를 받을게. 타워로 가. 빨리. 타워로 가. 빨리. 저거. 타워로 가. 빨리. 타워로 가. 빨리. 타워로 가. 를. 미친놈. 락스웰! 킬러! 지금 올라간다! 알겠다. 차원의 컨트롤로 이동해. 해인님, 코리 헬기가 그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농도에 지원입니다. 지금 빨리 이동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컨트롤 타오러 가고 있다 봐라 공격을 지켜보는 중 기간 없다, 컨트롤로 가서 방풍문 닫아 길루, 지금 방풍문을 닫는다 길루, 봐라, 들리는? 봐라, 내 말 들리나? 잘 들린다, 프라이스. 폭발 확인했다. 미사일 처리, 화학물질도. 알았다. 브라보, 상황 보고해.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코니가 컨트롤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사일 두 발. 북서쪽에서 발사됩니다. 안 돼. 안 돼. 계속! 단둘. 와, 저 틀리나? 와, 저 틀리나? 게잇! 라스웨이, 응답해. 식스가 알린다. 안클럽프 기지로 두 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 단둘은 화학탄이다. 현장에서 대피해. 당장! 마카로프 기지로 두 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네! 미코랄! 라스웨이! 진짜로? 마카로프? 소문 참 빠르네. 놈이 노린 대로지. 크렘린과도 연관이 있을까? 아, 그럴 수 있지. 그걸 알려줄 연락처가 있어 나 좀 데려다줘 어딘데? 아클로프 군사기지에 거긴 좀 빡센데 할 수 있겠어? 마카로프잖아, 해야지 진입부터 철수까지 다 해야 돼 상황이 뒤집힐지도 몰라 그런 건 또 내 전문이지, 라스 그래서 걱정이야 누굴 만나는데? 유리 볼코프 유리도 보섭했어? 전혀 안 먹히던데? 유리답네, 언제 갈까? 지금 갈까? 멋진데? 고도를 낮게 유지해야 돼 안 들키려면? 그렇지 이제 1마일 남았어 들키지 않게 바로 이동해 필요할 때 내가 호출할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 내리야 내렸어 확인 양키와 쳐다 기사